안녕하세요. 실제 사용자분들의 리뷰를 기준으로 상품 구매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을 제공드리고 있는 리덕남입니다. 장단점 중심으로 짧게 정리했습니다. 오늘 알아볼 상품은 캠핑용 에어컨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위는 샤오미 미울 4세대 캠핑 에어컨입니다. 가성비 우수한 캠핑용 에어컨으로 작동법 간단하고 가벼운 캠핑용으로 좋습니다. AS 어려울 수 있습니다. 4위는 3위 캠핑 에어컨입니다. 가장 많이 팔린 캠핑용 에어컨으로 전용 가방 증정 중이고 작동법 간단하며 리모컨으로 작동 가능합니다. 3위는 다원센츄리 코끼리 에어컨입니다. 큰 텐트용으로 좋은 캠핑용 에어컨으로 냉방 능력 상당하고 작동법 간단하며 AS 잘 되어 있습니다. 2위는 감성전자 미니 이동식 에어컨입니다. 니니 캠핑용 에어컨으로 간단 캠핑이나 차박용으로 좋고 작동법 간단하며 디자인 깔끔하고 미니멀합니다. 1위는 네오아미코 캠핑용 에어컨입니다. 가장 리뷰 좋은 캠핑용 에어컨으로 난방 기능도 지원하고 기본에 충실한 제품이며 작동 소음 조용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리고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